자, B&K는 연습곡이었습니다. 처음 불러봤고요. 이번 곡은 MC 덩일세, 사랑은 아프려고 하는거죠. 기다리지 마세요. 많이 가겠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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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또 100점 많습니다. 요즘 100점 더 나오네요. 죄송합니다. 100점. 나야나 강민수, K너니수 구독자 57분인데 그래도 100점 파파 여러분 건강하시다고 100점 더 마시고 100점 더 마시고 100점 더 마시고 건강하시고 건강하세요. 파파 감사합니다. 보컬 요즘 100점이 잘 나옵니다. 미치겠네. 부끄럽네. 마지막 걱정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